콤부차를 아세요? 이미 수많은 헐리우스타들과 셀럽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건강음료 콤부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콤부차라는 이름의 어원이 한국이란 사실 5세기경 병든 일본천왕에게 특별한 차를 마시게 해 병을 치유해준 신라사신 김모 그의 이름의 일본 발음이 콤부였고 그때부터 차의 이름이 콤부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콤부차는 홍차나 녹차에 유익균, 효모 등을 넣어 발효시킨 발효차 음료입니다 홍차나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유익균과 효모까지 넣어 발효시켰다니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시죠? 여기에 애터미의 깐깐한 원료 선별과 압성 기술이 가미되었으니 기대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미생물로 발효한 건강 발효음료 애터미 원액 그대로 콤부차 애터미 원액 그대로 콤부차는 진함, 풍미, 안심, 성분에 있어 그 특별함이 정말 남다릅니다 특별함 하나 원액을 희석하기 위해 탄산, 과즙, 향료 등 어떤 것도 참가하지 않은 발효 원액 100%를 그대로 담아 진함이 다릅니다 특별함 둘 세계적인 홍차의 생산지 스리랑카산 홍차 잎을 사용해 향이 진하고 산뜻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특별함 셋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현미와 유기농 설탕을 넣어 발효시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함 넷 특허받은 미생물 및 발효기술 등 최적의 발효 숙성 공법을 통해 기능성 성분 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액 그대로 진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So cool, so hot 새콤달콤 맛있게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콤부차와 콤비하자 미생물로 발효한 건강 발효 음료 에터미 원액 그대로 콤부차 서비스 지구 지구 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